용인은 옛날 지인들이 유배를 오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용인 자체가. 이 멀쩡한 이 딱 봐도 한눈에 안 알잖아. 누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들어갔던 네 명 중에 한 명이 물에 빠져서 또 죽어버렸어. 안녕하세요 또치와 마이콜 또치입니다. 이번 보내준 사연자는 어릴 때 귀신을 목격하고 성인이 돼서 귀신을 또 목격한 사연자의 이야기입니다. 공포사연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네. 고고고 대략 27년 전 1위예요. 사연자는 초등학생이었고 오랜 기간 서울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아빠를 따라왔고 용인으로 이사를 갔어. 그때 당시 용인은 완전히 시골이었어. 그때 빌라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고 인구도 조금씩 늘어가는 그런 시기였거든. 사연자의 아빠는 건축 일을 하셨고 인부들 팀을 모아왔고 현장을 관리하는 그런 소장 일을 하시고 계셨거든. 엄마는 한밭집을 하셨고 사연자는 아빠가 지으신 빌라를 한 채를 사셔 가지고 용인에서 살기 시작했어. 집 뒤에는 뚝방끼라고 개천이 있었어. 용인집 빌라에 살 때 엄마가 희한하게 그 집으로 이사간 뒤로부터 자꾸 악몽을 꾸셔. 꿈에 귀신이 자꾸 나와버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 엄마가 엄마는 원래 교회를 다니신 교인이셨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꿈 때문에 무서워하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찬송가 틀어놓고 그렇게 하고 지내셨어. 그렇게 지내다가 빌라 앞동 할머니하고 친해지게 됐거든. 근데 그 할머니는 용인에서 알아주는 무당이셨어. 연세가 지긋 돼가지고 점이나 국 같은 거는 안 하셔. 근데 그 산 아래에 신당 같은 거는 있었거든. 할머니가. 신당은 있어가지고 그래도 할머니가 새벽에 기도도 드리러 가고 그러셨던 할머니란 말이야. 엄마가 이런 이제 꿈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할머니한테. 근데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용인은 옛날 죄인들이 유배를 오고 사양을 당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용인 자체가. 그래서 용인이 터가 세고 기가 세고 유난히 무당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무당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1년에 한 번씩 지 자체에서 구판이 크게 막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 그런다네. 그 사연자 다니는 학교에서도 진짜로 막 그렇게 열리기도 한 거를. 구판이 이런 거를 사연자가 직접 목격도 하고 했었어.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찬송가를 잊지 않고. 매일 한동안 쭉 그렇게 틀어놨거든.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악몽에 시달리고 했던 엄마가. 그런 횟수가 점점점 줄어들었지. 그리고 그 용인에서 살면서. 아버지께서 바로 그 앞집에 사는 한 가족하고 친해졌어. 그분들도 분양하우스에서. 집 한 채를 분양 받으신 분이거든. 아빠는 엄마랑 나이. 그 한 가족이 다 그 이웃하고도. 엄청 친하게 잘 지내셨어. 그 이웃 부부는. 사이도 엄청 좋았어. 어느 날이었어. 그 부부 아는 지인이. 동네 그 큰 길에서. 큰 사고가 났어. 그런데. 그 사이좋은 부부. 지인이. 큰 사고로. 돌아가셔버렸네. 그래갖고. 그 부부가. 장례식장을 다녀온 뒤에. 일이 생긴거야. 하루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가 질 무렵쯤에. 개천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디. 저기 앞에 본게. 그 사이좋은 부부가.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사람. 그 힐리웃이. 보이잖아. 손잡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인사를 하려고. 사연자가. 막 이렇게. 같이. 갔는디. 희한한거를. 목격한거에요. 사연자가. 부부랑 같이.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이 멀쩡한. 딱 봐도. 한눈에 알잖아. 누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잡아당기는거에요. 근데. 그 사이좋은 부부. 그 남편은. 이 땡기는거. 자체를 몰라. 누가 옆에 있고. 뭐. 아무도. 근데 이렇게. 땡기고 있어도. 그 남편은. 누가 이렇게. 땡긴지. 어쩐지. 그걸 모른거에요. 그 개청간쪽으로. 막. 자꾸 이렇게. 땡기는거에요. 근데 그거를. 본 사연자는. 그냥. 무섭기도 하고. 그 사이좋은 부부한테 가다가.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어차피. 믿어줄 사람도 없잖아. 맞쟁이. 뭐. 잘못 봤겠지. 뭐. 바람이 걷지. 행. 그런 소리 들을까봐. 에이. 그냥. 얘기하지 말자 하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목격하고 나서. 아저씨가. 돌아가셨어.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 사이좋은 부부. 그 아줌마도. 희한한 꿈을 꿨네. 아저씨가 죽는 꿈을 꿨어. 동네 사람들은. 하는 말이. 하나같이 다 그래. 그 장례시장을 갔다 온 뒤로. 아저씨가 갑자기 돌아가셨잖아. 먼저 돌아가신. 그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아저씨를 데려갔다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야. 사연자는 그때 당시에. 그 개창가에서. 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 그 개창가에서. 항상 친구들하고. 놀고. 재밌게 하고. 그랬는데. 우선증이 생겨갖고. 거기를 안 가버려. 사이좋은 부부는. 남편을 그렇게 보내고. 한동안. 가족들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매일 밤. 그 죽은 남편이. 자꾸 꿈에 나온디야. 그래가지고. 빌라에서. 결국은 못살고. 이제. 그 아줌마랑. 가족들. 나머지 가족들이랑. 이사를 가게 됐어. 그렇게 갖고. 시간이 좀. 꽤 흘러가지고. 이제. 사연자도. 거기. 개천가에. 다시. 놀러도 가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그랬는데. 결국. 또. 그 개천가에서. 사고가 난거에요. 그. 공놀이를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 하나가. 모르고. 개천가에. 공을 던져본거에요. 그래갖고. 그 애들이. 공을 주실라고. 물속에 들어갔네. 총. 네 명이 들어갔단 말이야. 평소에도. 항상. 그 개천가에서. 수영도 하기도 하고. 뭐. 고기도 잡기도 하고. 그렇게. 그. 개천가에. 익숙했던. 애들인데. 하필. 그 네 명이 들어갔던. 네 명 중에. 한 명이. 물에 빠지 않고. 또 죽어. 흘렀어. 이게. 왜 중요하냐. 사이 좋았던. 그 부부 있잖아. 그 부부. 남편. 누가. 옷을. 일에 당겼다 했잖아. 개천가 쪽으로. 근데. 그 죽은. 아이도. 하필은. 그 장소. 똑같은. 그 장소에서. 빠져 죽은거에요. 시체도 거기에서 발견이 되고. 근데. 이게.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일이 벌어지고. 벌어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1년 안에. 벌어진 일이야. 이게. 그리고. 그 뒤로도. 그 용인 개천에서. 살해된 시신이. 발견되기도 하고. 큰 도로에서. 귀신에 대한 소문도 생겼어. 그. 그 도로에서. 귀신도 봤다. 어쩌다. 막. 이런 얘기가. 자꾸 떠돌아. 혹시. 그 용인에서 하신 분들. 그런 소문을. 들었던 분들이. 계실 거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게. 실화 이야기니까. 사연자는. 그렇게. 어린 시절을. 용인. 거기에서. 쭉. 살다가. 성인이 돼서야. 그 용인을. 떠났어.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어린 마음에. 뭐. 귀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저런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아. 내가. 이 말을. 배우고 있구나. 사연자가. 화장실에서. 귀신을. 목격한 적도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거든. 혹시. 귀신은. 진짜 있어요. 물어본 게. 목사님. 귀신이 있다고. 그때서야. 이제. 사연자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사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비록. 사이좋은. 부부. 그. 남편. 옷깃을. 땡길 때. 형체를 보거나. 귀신을. 소리를. 들었던가. 그런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도. 이거. 땡긴거는. 절대. 바람이나. 그런것이 아니라. 귀신이. 땡겼다고. 생각하고 있어. 첫번째. 사연이고요. 두번째. 사연.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그넘. плюс. 방금